4 우리 전용 박사님의 ytn 항의 방문이 있고 두 번째 으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 화천대유 뭐 대장도 막 떠들면서 국감에서 어 화천대유 관련성이 밝혀지면 뭐 후보 사태할 거냐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거든요 의원들이 그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도 이제 똑같은 입장이에요 부인이 이번에 대거 기소가 되면 조 장관님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어 희한하게 그 당시에 여상규가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겠냐 미리 기도 될 걸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우리 언론이 이를까요 지난번 관원 토론에서도 그 질문이 좀 주로 많이 나왔죠 어떤 여기자가 한번 그렇게 물었죠 화천대유의 관련성이 밝혀지면 사퇴할 거냐 라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건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기자님한테 패널분한테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 받을 거냐 또는 처벌받을 거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 하나하나마나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공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화천대유의 연관성이 있든 없든 화천대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러네요 기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가정하에서 질문할 수가 있죠 화천대유의 관련성이 밝혀지면 사퇴할 거냐가 아니라 기소돼야죠 법의 처벌을 받아야죠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사퇴구만 알고 어디 있어요 정치적인 아주 고도의 정치적 질문 굉장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련성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질문이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순발력 있게 반응한 거죠 저는 그 경험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반응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을 많이 나와요 그렇죠 터무니없는 공격이죠 그건 가정이 통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기자한테 가장 모욕적인 게 그건 질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무시다 무시한 거거든요 원인은 그렇게 느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의도는 달성했으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그거는 본인의 생각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온 내용이 이미 질문 자체는 화천대유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선입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 이제 의도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자들 조금만 이제 그 성활보 시청자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저건 굉장히 의도적이고 저희가 그 영상을 짤로 만들었죠 예 저건 기자가 아니다 김 뭐였어요 예 이걸 이제 판단 하셨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이제 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 건에 대해서는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 이건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도의적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두 가지 다 물어야 돼요 첫째로는 이제 부인이 그 주가 조적 사건으로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 이 문제는 조국 전 정권 때문에 또 전혀 달라요 네 그런데 가정 일 때문에 부인이 기소되면 당신이 공직자로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못 친 것을 이제 그 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관리 못한 걸 책임을 지고 사퇴할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은 도의치 못해서 주가 조작사건은 윤석열 씨가 검사로서 덮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에 경찰 지능범죄수사대회에서 엄청나게 수사를 잘 해놨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그 수사가 거기서 순단되거든요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윤석열 씨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기범죄와 사기범죄 은폐라고 하는 양자가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씨가 덮었다고 얘기하는 거보다 누군가가 덮었죠 그렇죠 누군가가 덮었죠 그게 맞는 거죠 누군가가 덮었고 덮는데 윤석열 씨에 관여가 돼 있느냐 관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라는 의혹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공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좀 넓은 의미에서 검찰이 덮을 때 거기에 윤석열 씨의 지위 또는 직책이 작용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거든요 그럼 질문 당연히 던져야죠 당연히 질문 던져야 돼요 언론이 이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추가조각 조작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는데 따라서 윤석열 씨 후보 사태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언론이 써줘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면 또 그동안의 논리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부인과 대통령의 부인은 다르거든요 또 다르니까 또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무슨 뭐 잔여 표창장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범죄잖아요 엘리트 중대범대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도대체 조국 뭐 그 표창장으로 누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징역 4년이라면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400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지금 고발 사주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본인이 직접 관여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제까지 나온 직원들로 보면 그럼 질문을 또 던져야죠 고발 사주에서 윤석열 씨가 관여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검찰로서 검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굉장히 검찰의 신뢰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자기 파괴 범죄다 이렇게 써줘야죠 언론이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너무 무관심해줘요 그냥 이 건은 그냥 별 건인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윤석열 씨가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거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써줄 뿐이지 정말 책임이 없을까를 제대로 파는 언론들이 몇 개가 없어요 저쪽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나왔지 김건희가 대통령 후보 나왔냐는 시각으로 자꾸 몰아가고 이쪽은 대통령과 부인이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댓글에 유명한 장원이라고 뽑힌 댓글이 그렇더라고요 정경심에게는 언론이 검사 역할을 했고 김건희에게는 언론이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공정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뭐랄까 기계적 균형조차도 안 맞춘 YTN의 그런 김건희 집 앞 취재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폭세처럼 몰려가서 항의하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조차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걸 보면 참 병이 깊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우리가 언론이 됩시다라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잖아요 언론이 안 하면 우리가 언론을 만들어야죠 여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대단히 불공정하다 정말 공정과 정의를 얘기한다면 윤석열 씨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좀 대처하자 대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언론에 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식이요? 공정과 상식이 이제 윤석열 씨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본인은 상식을 주장하는데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벌상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상식을 상식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인 거죠